이 소고기 땅면에 소고기는 100% 아롱사테네 이렇게 보면 고기가 이렇게 하얀 선이 쫙쫙 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에 박혀있는 심줄이에요 심줄이 없는 일반 소고기로 만약 이렇게 하면 푸석푸석만 해요 근데 이런 아롱사테 종류는 심으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죠 소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에서 가격으로 따지면 싼 거예요 아롱사테가 이렇게 들어 되게 부드럽네요 입안에 들어가서 그냥 녹는 느낌 소고기 중간에 찍을 때 아 이게 다행히 열언다 최고 너무 unreasonable 저희 사진 영상 찍으라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마침내 조미야 죠 맛있네 여기서 주는 큰 교훈은 좋은 식재료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오이하고 같이 먹는 게 신의 한수 같아요. 오이 진짜 맛있네. 같이 먹으니까. 식당이 되게 좋아요. 안아가라고 하고. 아...